영암군이 기능성 항암쌀을 첫 수확해 선보였는데요. 이 쌀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활용해 유기농 탄소치유농법으로 벼를 재배합니다. 일반 쌀보다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컬 수치가 높아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이 쌀의 계약재배를 위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시범 선정하고 19농가에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 재배한 쌀의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량의 90%가 넘는 양에서 항암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. 군은 기능성 쌀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고 군 내 재배 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.